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캐피탈 12운즈 클래시 리메이크 버킷의 일명 노인가바다 번거지입니다 우선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는 독특한 질감이나 디테일로 한국에서도 나름 매니아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작년 후반엔 한국에서 호흡백이 유행해서 일본 전국 매장 재고를 판매시키기도 했습니다 히피 문화와 웨스턴을 상징하는 데님 브랜드로 시작해서 지금은 빈티지, 에스닉, 그리고 클래식을 기본 테마로 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만엔 미만의 제품부터 올 2월에 발매된 80만연대의 오더메이드 자켓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크래시 리메이크 버킷햇은 12운즈 데님의 해진과 누빙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수많은 스터치가 핸드메이드의 느낌을 주며 처짐없이 모양을 잡아줘서 원하는 스타일의 착용감을 줍니다 리메이크 제품의 특성상 개체마다 디테일이 다른 제품이며 원사이즈 제품으로 두상이 60 이상이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몬데이 TV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